안녕하세요. 준수스토리의 준윤입니다. 오늘의 비더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토끼, 벅스 버니입니다. 디즈니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미키마우스와 유일하게 라이벌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인기는 만화 캐릭터로서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만화 캐릭터입니다.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뛰어나서 보통은 상대방을 골탕 먹이지만 토끼와 거북이 같은 그런 일화에서 보듯이 때로는 거북이인 세실에게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벅스 버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날 당근을 아작아작게 먹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사실 토끼는 날 당근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토끼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벅스 버니를 생각해서 날 당근을 토끼에게 주고는 하는데요. 당근이 너무 많은 당근을 토끼가 계속 먹게 되면 설사의 위험성이 있으며 토끼의 주식은 어디까지나 건초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당근을 주신다면 날 당근보다는 말린 당근이 좋은데요. 이때 말린 당근은 토끼에게 있어서 주식보다는 간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토끼가 먹지도 않는 이런 당근을 왜 벅스 버니가 평소에 먹게 되었을까요? 벅스 버니가 그 당근을 아작아작 씹어먹는 데에는 요즘과는 다르게 당시의 그 만화 캐릭터를 만들 때 토끼의 특성이 고려되는 그런 디테일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벅스 버니 캐릭터를 만든 척 존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내일 그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시간 날때마다 당근을 꺼내서 먹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장면때문에 토끼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좀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2012년 당근은 토끼에게 충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근을 주지 말 것을 이렇게 요구하였으며 동물학자 레이첼 록스버그는 사람들이 토끼가 당근을 좋아한다고 믿는 것은 오로지 만화 속에서만 있을 뿐이며 당근보다는 건초를 좋아하며 당근을 주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토끼를 그리거나 캐릭터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당근이 함께 연상되는데요. 사실 토끼는 채소보다는 마른 건초 위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